공주의 일을 마치고 정안에서 야산까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야산 빡토로 우리 동생 작업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또 새 나오는데 뭐가 안되나보다 뭔데 관료탐지 까지 하고 있어 뭔데 관료탐지 까지 하고 있냐고 안녕하세요 여기 두개 하나 나와가지고 직관로까지 바로 꽂았는데 지금 내버렸는데 22m 들어가는데 부서가지고 내 시경은? 아니 그니까 관이 뭐가 안보인다는건 뭐야 아니 내 시경이 뭐지? 시지관로까지 나갔는데? 배관이 길래 저거 뭐 이렇게 새 나와? 그럼 뭐야? 물 나오는거? 아 또 그런거 내 시경 넣어봐? 응 짧아가지고 완전히 안되어 아 그럼 뭐 막힌거 뚫은거 다 뚫은거야? 그럼 시갈로 나가는거만 확인하려고 그러는거야? 응 어디야 어디서 넣는데? 거기서 시갈로? 아 배가 엄청 긴데 그러면 가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나 버렸다 응? 뭐면서 뭔데? 뭐 어떤건데? 이게 뭔데? 이걸데? 이거 왜 깠어? 이거 왜 깠어? 아니 빨리 또 잘 들어가라는데 안 깠니까 걸려 걸려 어? 나 이거 나 버리고 싶어 기름이네 얘가 뭔가잘딴 기름이야 으어촁 뭔가잘딴 기 voudrais 쉽게 뭐냐아 우 여기 사모님 사모님 오빠가 감år november야 돼 ㅋㅋ 일류가 여기도 쌓이겠다 야 그게구나 응 배관이 이걸 설치되вид 어 efforts 이러고상 이거 나가는거를? 응 그럼요 안나가지 내가 이래서 내시경은 저 릴만 60면짜리 외부용 있잖아 아 그럼 60면짜리 있잖아 그걸 하나 사고 싶더라 뭐 깨끗하겠네 뭐 깨끗하겠네 뭐 아 이런 사장님만 해도 노하우고 나 이렇게 예? 어떤거야? 아니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와우 깨끗하네 세척 한거야? 응 세척 다 한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조금 구배가 여기가 좀 안졌네 여기만 조금 안좋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넘어오면 다 아까 몇 미터까지 들어갔다고? 22 야 구배... 구배가 여기도 얘 좀 높은데 여기가 물이 없네 여기도 물이 안나오니까 여기가 물이 안나오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어? 여기? 기름이 쌓였는데? 여기 기름 있다 기름 있다 나갔는데 막혔네 뚫어야 했네 뚫어야 했네 쌓였네 저게 저게 여기가 거의 다 시골 다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거 한번 찍어봐 아 거기? 아까? 거의 시골 저것만 한번 털어보자 저것만 털어보고 잠깐만 이거야? 잠깐만 원래 나가는 데 찾으면 좋겠는데 시골로 매눌이 있어야 돼요 매눌이 있어야 되고 매눌에서도 꽂을 수 있는 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건 뭐냐 이거 그냥 통하는데 얘네가 공사를 하면서 야 아까 울린더가 어디요? 여기요?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다니 근데 이게 시베노 같은데? 그럼 이거 열었어? 열어봤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나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나 그러면 잠깐만 여기? 그럼 이쪽인가 보다 소리만 들어보면 돼 노즐 나오는 소리만 쏴가지고 뚫어가지고 소리만 들어보면 돼 이따가 열어서 다른거 없어? 일반 노즐? 야 뭐냐 이거 잠깐만 내 차를 거꾸로 대고 내 걸 뚫을까? 어 뒤로 대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차 차 거꾸로 댈게 차가 무거우니까 올라오지 가벼우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차가 무거우니까 올라오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왜? 아무리 이렇게 해서 샀지? 아니 좀 전에 저기 다거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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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딜루 네 안좋아요 바꿔야되는데 아 왜그래 원래 원래 얇은 애 빼잇은 오 뭐 하면 어떻게 업을 뭐 안순위 왜 정도 묶어? 안맞을 정도 돼 뒤로도 묶어야 되나? 앞에만 묶으면 돼 자 녹화 들어가고 아 걸려서 어 계속 걸려가지고 찢어지면서 계속 걸리는 거야 잘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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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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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면 돼. 깊이. 깊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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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까면 돼. 여기만 까면 돼. 1m. 1m. 사진 찍고. 아이씨. 겁나 크네. 쓸데없이 왜 이렇게 크냐. 작은 수놀이 좋아. 무겁게만 하고. 무겁게만 하고. 아이씨. 무겁게만 하고. 가방이. 가방이 뭐라고 하냐. 가방 안 하고 다녀. 10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는 게 많네. 다 뚫렸어요. 어? 뭐. 수만꺼 뭐. 저기 있지. 왜. 뭐. 어떤 거. 이거 끼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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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뚫려졌네. 저번엔. 이렇게. 센터. 칼잘은.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불어딱는 데가 있어요. 자. 딱 울리죠. 그러면 거길 딱 가요. 이렇게 찍고. 쭉 갑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여기에. 딱 여기에. 여기에 아 저거 뚜껑 따야 되요. 지금 다른 곳에 나오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막혔던 거지 아 여기? 어 어쩔 수가 없어 여기는 수중고 다 헤셔가지고 뽑아내셔야 돼 그래야 또 안 막힐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쓰시고 왜냐면은 막아버리는 게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를 해줘야 돼 나오는데 걸러줘 응 잠깐만 1m이니까 뚜껑은 그게 콘크리트만 깨면 다 나올 거야 뚜껑만 찾으면 되니까 뚜껑만 찾으면 되니까 험마가지고 그냥 조금만 깨면은 나올 거야 아 금속탐지기 안갖고 금속탐지기 쓰면 아 아 아 이럴 때 써먹어야 되는데 씨 아 금속탐지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씨 아 ours 아 아 아 아 야 기름칠 좀 해라 나보고 맨날 소리난다고 뭐라 하더니 구릿수 좀 바르라고 구릿수 좀 바르라고 삐걱뚱뚱 눕숫뚱이 하잖아 관절에 기름칠 좀 하라고 아 금속탐지기 진짜 맨홀 뚜껑 찾으려고 금속탐지기 사놓고 안갖고 왔네 아 나 금속... 어제 뭐 맞긴 100% 맞는데 아 금속... 아 난리거 산거 다 여긴...